팝아트의 왕제 앤디어올과 엑소카이님의 만남으로 또 왔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엑소카이님 팬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팬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엑소카이예요 엑소카이님이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소카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있다면 90도로 인사를 하고요 제가 앤디어올이에요 작품 제가 이제 바로 한국식 인사로 콜더 인사를 바로 드립니다 저도 연쇄왕당에서 한국어 패치를 맞췄어요 아 한국어 패치 하셨나요? 아 타이임님 저랑 작품 한번 찾을까요? 아 감사합니다 요렇게 상황극이 다르시더라고요 네네네네 요렇게 해서 아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